이번에는 그래픽 성능이 아이폰에 비해 최고점은 더 높은데? 눈은 니 신이냐? 국뽕충 삼성 팬보이! 아... 그래도 CPU 성능은 아이폰이 낮죠. 역시 악명높은 애플 빠그리 수준 어디 안 가죠?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잇섭입니다. 갤럭시 S22 신제품이 출시된 이후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건 발열과 성능이 과연 나아졌나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출시한 갤럭시 S21의 발열이 굉장히 심했었고 이후 이슈가 되면서 펌웨어로 계속 꾸준히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전작의 후속작인 이번 제품에 대한 발열이나 이러한 성능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삼성에서도 이 발열 이슈로 꽤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번 언팩에서도 발열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한때 갤럭시에서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파이프를 쓰다가 이제 몇 년간 안 넣어줬잖아요? 그게 다시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발열과 성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봤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테스트할 기기는 갤럭시 S22 울트라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 이 울트라만 비교하기에는 아쉬우니까 갤럭시 S22 플러스 갤럭시 S21 플러스 이렇게 4가지의 모델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또 성능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조금 더 곁들여서 아이폰 13도 함께 테스트를 진행해봤어요. 여기서 갤럭시 S22는 왜 안 하나요? 라고 궁금증이 남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갤럭시 S21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서 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두 개의 기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은 플러스와 울트라에서만 발열해 대해 그러니까 쿨링 성능에 신경을 좀 더 썼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울트라의 경우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 파이프가 탑재되었고 플러스도 베이퍼 챔버가 사용되었긴 하지만 크기가 좀 더 작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비교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프로세서의 CPU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기펜츠 5로 돌려봤습니다. 먼저 울트라끼리 비교인데 싱글코어 벤치 점수로만 본다면 S22 울트라가 확실히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S21 울트라는 10회차까지 돌렸을 때 약간 들쭉날쭉했고 9회차부터 급격하게 성능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1년간 테스트를 했던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치이긴 해요. 1회차 점수로만 본다면 S22 울트라의 싱글코어는 S21 울트라에 비해 대략 13% 성능 증가, 최저일 때는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멀티코어 점수도 S22 울트라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S21 울트라는 점차 낮아지다가 9회차부터 역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성능 증가폭은 1회차 기준으로 봤을 때 S22 울트라의 멀티코어는 S21 울트라에 비해 약 6% 증가했고 스로틀링이 많이 걸린 9회차에서는 약 43%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플러스끼리 비교를 했을 때 의외로 이 두 개의 기기도 울트라만큼 유의미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싱글코어는 S21 플러스에 비해 1회차 기준으로 약 11% 성능이 증가했고 스로틀링이 걸린 9회차에서 비교시 이 때는 2배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멀티코어는 1회차에서 8회차까지는 거의 성능 차이 폭이 미미했고 하지만 스로틀링이 걸린 9회차부터는 대략 38에서 46%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발효로 인해 스로틀링이 걸리기 전까지의 성능 차이는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S22의 발효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성능에 대한 유지력이 좋아서 거기서 오는 성능 증가폭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이폰 13에 있는 애플 A15 바이오닉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싱글코어부터 S22 울트라에 비해 대략 41% 더 빠르고 멀티코어도 대략 30% 더 빠른 수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 이 정도의 차이라면 제 생각에 아이폰은 같이 비교하기에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다음으로 긱벤치 5를 돌리면서 발열에 대해서도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성능 수치가 안정적이라서 발열 개선이 잘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긱벤치로 돌렸을 때의 발열은 성능 증가폭에 비해 엄청 개선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먼저 울트라끼리 비교시 초기 1회차의 온도는 비슷비슷한 정도의 수치였고 8회차까지도 서로 비슷비슷하긴 했었지만 계속 S22 울트라의 온도가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높았고 오히려 9회차에서 10회차까지 다 다를수록 격차가 좀 벌어져서 S22 울트라의 온도가 차이나게 더 높았습니다. 그럼 이번 플러스에서의 차이는 어떨까? 초기에는 S22 플러스의 온도가 S21 플러스에 비해 약 1도 정도 더 높았고 울트라끼리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온도의 격차가 오히려 울트라 때 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같은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파이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면적과 소재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이폰이랑 함께 비교를 했을 때 크.. 상대적으로 아이폰은 착각이 착하네. 요약하자면 외부 온도는 예상과 다르게 S21 시리즈보다 S22에서 조금이나마 더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성능 유지력이 좋아진 만큼 외부로 인한 열 배출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음은 긱벤치5의 경우 프로세서에 있는 CPU에 대한 성능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래픽, 그러니까 GPU의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3DMark Wild Life Extreme Stress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얘네들도 먼저 울트라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CPU 성능 차이 폭에 비해 그래픽 성능은 S22에 들어간 퀄컴 스냅드래곤 A 젠온의 성능이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안장성은 S21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S22 울트라에서 5.6% 더 증가했고 최고 점수일 때는 약 38% 증가, 최저 점수일 때는 약 52% 더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의 성능이 CPU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그래프를 보더라도 S21 쪽은 유지력이 조금 많이 들쭉날쭉한 것에 비해 얘는 그나마 일정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대신 외부의 온도는 킥벤치와 마찬가지로 S22 울트라가 더 높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에 있는 테스트 결과를 보면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는 오히려 울트라 쪽이 더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의 프로세서에 받는 온도는 새로운 모델이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 사용자가 느꼈을 온도는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끼리 비교를 했을 때 의외로 여기서는 울트라만큼 유지력이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안장성은 약 0.4% 더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최고와 최저 점수는 대략 33% 정도 더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긱벤치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같은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파이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설계를 했냐에 따라서 결과값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외부의 온도는 S22 플러스의 온도가 S21 플러스에 비해 온도가 살짝 더 증가하긴 했어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진짜 이게 폭이 엄청 들쭉날쭉하죠? 그리고 내부 온도는 최저는 새로운 모델이 조금 더 낮지만 최고는 1도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도 한번 껴서 보자면 의외로 그래픽 성능은 아이폰 13에 들어간 애플의 A15 바이오넥에 비해 안드로이드에 탑재되는 퀄금 샘 드래곤의 그래픽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CPU 성능은 아직까지 애플이 월등히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래픽은 그나마 애플과 그나마 비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최고 점수는 갤럭시가 더 잘 넣어줬고 반면 최저 점수는 아이폰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외부 온도와 유지력만 보자면 그냥 이 경우에는 아이폰이 압도적이긴 해요. 그럼 여기까지가 벤치 테스트이고 이제 실제로 영상을 찍을 때 발열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갤럭시 S21 때는 네이버 쇼핑인가? 거기서 S21으로 촬영했을 경우 발열때문에 비트레이트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쓰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었고 갤럭시 컨설턴트에서 4K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발열에 대한 이슈가 갤럭시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죠. 가장 먼저 4K 60프레임 30분간 영상 촬영을 해봤고 갤럭시에서 이번에 새롭게 강조한 자동 FPS를 끄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울트라끼리 비교를 먼저 했을 때는 오히려 갤럭시 S22 울트라의 온도가 더 높더라고요. 전면의 온도는 대략 2, 3도 정도 더 높았고 후면의 온도는 프로세서 쪽을 보면 새로운 모델이 약 1도 정도 더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S21 울트라 카메라 쪽의 온도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플러스끼리 비교시에도 갤럭시 S22 플러스의 온도가 전면은 약 1도, 후면은 약 2도 정도 더 높았고 아이폰 13과 비교시 S22 울트라는 확실히 더 높고 플러스와 비교해서는 그나마 비슷했어요. 이 결과로만 보자면 벤치 테스트에서는 조금 이제 아이폰과 갤럭시의 차이가 크게 났었는데 영상 촬영에서는 오히려 아이폰과 갤럭시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자동 FPS 기능 이것을 켜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동 FPS를 켰을 때가 온도가 확실히 더 낮아지더라고요. S22 울트라는 껏을 때와 켰을 때의 차이가 많게는 7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작인 S21 울트라와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온도 차이가 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S22 플러스도 전작 대비 훨씬 더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결과로만 봤을 때 자동 FPS는 확실히 발열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자동 FPS를 켜고 끌 때의 열 분포도 차이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첫인상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결과물 그러니까 퀄리티에 있어서 차이를 주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옵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동 FPS가 기본값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마 이러한 네이버 쇼핑 같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때는 3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켜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옵션을 기본값으로 켜둔 게 아닐까? 라는 추측! 다음으로 이때까지 극한의 상황에서 발열을 테스트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 유튜브 영상 30분간 재생 후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이때 울트라끼리 비교시 전면은 1도 정도의 차이가 났고 오히려 프로세서 쪽보다 USB Type-C 단자 쪽의 온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후면의 온도는 비슷했는데 대신 S22 울트라는 열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진다면 S21 울트라는 프로세서가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열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러스의 경우 사실 앞면이나 뒷면 모두 거의 전작과 비슷하더라고요. 아이폰과 비교시 유튜브를 볼 때도 영상과 마찬가지로 아이폰과 갤럭시의 발열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어요. 다음은 게임 테스트! 많이들 하는 원신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옵션은 풀업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전작인 울트라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라면 제가 게임 프레임 테스트를 하면서도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새롭게 출시된 기기들은 최적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GOS가 켜져 있거나 켜져 있지 않거나 이 설정 여부가 불필요할 정도로 테스트 결과값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도 프레임이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GPU의 사용량부터 비교를 해보면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신이 새로운 기기에 최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더라도 이 결과값은 무의미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 새로운 기기가 출시되고 한두 달 뒤에 최적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뭐 아쉬운 점이라면 가장 엔트리가 되는 S22를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한데 결과값으로만 보자면 CPU의 성능 차이는 전작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새롭게 들어간 히트파이프나 여러가지 영향들로 인해 기기를 오래 사용하면서 발열이 심하더라도 성능 유지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더군다나 가장 큰 개선은 GPU 쪽에서의 개선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전작에서 새롭게 넘어오더라도 이 그래픽에 대한 증가폭을 조금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기기는 이러한 발열 체크를 안 해도 될 만큼 더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이번에 브레스터 그 엑슈노스의 AMD의 RDNA2가 들어간다 해서 많이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제 여러가지 자료들이 나오는 거 보면 퀄컴의 그래픽 발전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았다. 13.